누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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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징금 천럼 어허 어허 와우 다 고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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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막상돼 생일을 하하니라 사랑하는 파란색 사랑하는 파란색 다 고참아 다 고참아 다 고참아 아헤비 축하해요 미스킬이야 이번엔 두번째 마지막 생일이예요 처음엔 너무 행복했어요 irlboxric 근데 넌 꿈을 이루기위해 한국까지 왔습니다 티티타 배안 고파? 배고파요 배고파지 팬장가까 행복 배고파 배고파 우리 막내주야 막내라인 제가 진짜 오랫동안 팀의 막내였었는데 우리 막내가 왔어요 귀엽네 이 막내가 찍히다! 우리 회사의 자랑 편의점 찍히다 먹고 싶으면 다 골라 언니가 다 사줄게 뭐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? 오 예! 오 예! 아몬드 프리츠? 맞아! 환제, 메이트리, 쏙쏙 저는 잘해요 저요? 맞아요 소주 기타는 잘해요 아이츠! 나도 아이스크림 좋아? 잘 먹겠습니다 짬빙! 태국어로 맛있다는 뭐야? 아로이마카 아 로이 카 아 로이 카 맞아? 야옹어 이 꼴리가 너무 멋있어 언니 우리의 점프라고 할 수 있을까? 어 아 아 다 들게? 다 들게? 다 들게? 다 들게? 했냐 라는 의미에서 이걸 뽑는 거니까 쌤 주진에서는 아사할 땅 아사할 땅 제가 뽑힐 줄은 몰랐었는데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제가 1등으로 뽑혀서 이렇게 같이 추는 거니까 많이 설렙고 편서보다 더 열심히 해서 춤을 췄었던 것 같습니다 고길로 꼽아내는 건 항상 아사할 땅 아사할 땅 인사할 땅 얌이도 수위 눈이 나무다 누가 더 예뻐? 누가 더 예뻐? 아 아 아 아 안녕 아 이거 왜 이래 저는 눈이 먹는 게 매력이에요 이건 너무 귀여워 오늘 테디베 오? 똑같아? 콩, 콩, 콩 아 잠깐만 저는 왜 여기 댄스하는데 왜냐면 지금 홀에서 하고 언니들이 있어서 제가 아 잠깐만요 다시 말할게요 왜 저는 여기서 연습하는 저는 혼자 연습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방에 서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야 한국말 조금 이상했다 아니 아 야 여러분 인사하고 가요 뭐야 뭐야 나 컷 어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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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대츠 플레이스 여긴 faux 정화야 너 이리 와 한번 해봐 5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5, 6, 7, 8, 9, 10 제일 쫄깃쫄깃하게 추는 친구 제가 얘기하는 컨트롤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예요 여기서 약하게 했다가 여기서는 딱 강해야 돼 여기서는 힘을 줬다가 풀어야 돼 바로바로 이해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뭔가 센터 아연이 한번 해볼까? 네? 여러분 아연이를 내가 왜 보라고 하냐면 감각 조절을 잘해 그리고 표정이 너무 좋아 파이팅! 나잖아! 나잖아! 네! 한글자막은 이 동영상에서 오늘의 동영상에서 성함이 너무 좋습니다 PLEASE! 팬 바이 하람이는 어떻게 해야 인철에 가 전화한 환자 생일이 축하해 하람이는 어떻게 해야 인철에 가 전화한 환자 생일이 축하해 나랑이 생일이 축하해 다 같이 공부한 습립자 연습생 친구들이 이렇게 쌓은 추억들도 많고 그냥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예뻐 이거 뭐야? 생일 축하해 안녕하세요 로라랑 치키타가 케이크까지 직접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짱이다 그리고 그때 뭔가 엄청 큰 풍선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줬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다 감동적이었고 거기에 또 치키타가 그렇게 한국어로 써줄 줄은 몰랐어요 뭔가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! 내가 즐겨줘! 너한테 언니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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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we! We are we! 와! 와! 해봐요 잘하마 치키타! 아! 2개 2개 치키타 언니! 1개 사랑해 잘하마 찍겠다 언니 3개 3개 2개 4개 1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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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2개 3개 3개 쟤, 쟤, 쟤